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음모론, 음모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속하겠죠. 음모론.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의 이익이겠죠. 정치적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고 어떻든 간에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 이익이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젊은 인물이 바로 이준석 씨죠. 이준석 씨.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조갑재 씨죠.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갑재 씨가 또 한동훈 씨를 막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됐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뭐 들어가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영혼의 그림자를 지우는 그런 주장은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는 여당이 부정선거에 손을 대는 것은 수준 이하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윤 대통령과 동기인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어르신들 불안감을 조장해서 선거를 치르자는 이야기입니다. 건전한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런 글로 쓸까? 참 대단한 점을 멈친 거죠. 업무가 아니라 정책으로 선거를 치릅시다. 이건 정신질환이 없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려면 지난 2020년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는지 입장을 밝히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준석의 글인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냥 정상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믿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입니다. 혹시 사전투표 업무로 한 자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이 악한 거죠.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변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거짓과 위선이 그냥 강물처럼 벌렀나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철파란 젊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참 놀라운 거죠. 이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독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주세열님. 아주 독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예리한 독설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주세열님께서 오래전부터 나의 분노는 반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혈 변호해 온 정모재, 조모재, 김머호, 이머태 같은 사람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역사가 나중에 심판하기 이전에 나는 이것들이 저지른 배신행위에 대해서 당장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갑재 씨는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보면 조갑재 씨가 45년생일 겁니다. 1945년생. 조갑재 씨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조갑재 씨가 한동훈 씨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자 이걸 뭡니까? 부정선거 업무로는 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갑재 씨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이익이 없으면 저렇게 열렬하게 선관위를 옹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익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지 이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리겠습니까? 이익이 되니까 올리는 거죠. 다른 이 사람들은 언모론이라는 것은 증거가 없을 때의 언모론을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논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냥 닥치고 그냥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니까. 어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준석의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 왼쪽이 2016년 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죠. 오른쪽이 사전투표 조작이 있어 가지고 이준석이 표를 빼앗기는 쪽이었고 김승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표를 훔치는 쪽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가 조작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익값이 0에까지 수렴을 시키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데 활용한 규칙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된 것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시키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노원구 병 4.15 총선의 김승환의 차익값하고 이준석의 차익값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자료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을 얼마나 했냐. 상계의 이동을 가보게 되면 더불당 후보에게만 917표를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를 찾은 4명당 한 표를 더불당 후보에 기표도장이 찍힌 표를 집어넣은 것을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로 또 투입했겠죠. 이준석은 한 표도 주지 않고 김승환 더불당 후보안기만 917표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죠. 맞죠? 이거는 틀렸네요. 4명마다 한 표입니다. 5명마다가 아니고. 이거는 상계 1동은 1208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발표된 후보별 득표소를 가지고 다 분석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15 총선의 총 몇 표를 쑤셨느냐. 선관위가 몇 표를 조작했냐. 6347표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네 장 가운데 한 장을 가짜를 집어넣은 거. 6347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수 6347표를 만들어서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노원구병의 관내 사전투표자수 31726표가 이게 다 조작된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상인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정상인으로는 볼 수 없고 하버드를 거꾸로 나왔는지 앞으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을 변별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젊은 친구가 앞으로 생애 마지막 단계 어디까지 도착했지 궁금하게 보는 거죠. 이준석의 시야라는 것은 아주 좁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30년 정도를 보거든요. 30년을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파멸되는지를 우리가 다 목격하게 되겠죠. 거짓이라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 도독질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4년 만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표를 어떤 식으로 도독질했는지까지 여러분들 다 밝혀지고 노원구 병에서 몇 표를 쑤셨는지가 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6347표를. 윤 대통령께서 침묵하고 한동훈 씨가 내가 부정선거 업무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국 사실이나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보면 이 시계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을 활성화시켜서 북한 핵을 개발하는 데 여러분들 기여했던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 별 뭡니까 영화를 누렸지만 세월이 흘려서 다 거짓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당대에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저 세상을 떠났겠죠. 그러나 세월을 보게 되면 지금 건국 여러분들 전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이 어떻게 했는지가 다 밝혀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이런 투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돈을 버는 거하고 10년 20년을 앞을 두고 보는 투자하고는 완전히 사람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은 오래 갈 수가 없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